우아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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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했는데 이렇게 생생할 줄은 몰랐어요. 그러니까 되게 저 형님이 왜 저러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하니까 진짜 재밌고 아 이게 혼자 사는 사람이 이걸 사는 이유가 있구나. 나래 이거 하면 울겠다. 뭐야 이게! 우아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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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작품을 해야 될텐데. 진짜 같다! 우아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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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지러워 어지러워! 우아! 땀! 땀! 네가 행복하면 됐다 하자. 아니 이거 살 빠지겠네? 한 번 해보지. 나 왔다! 우아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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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! 우아허! 우아허! 우아헝! 어떡한다! 된다니까. 오우우우우오우우우숽! 오우우우우우우우! 오우우aux! 우urable워! 우아헝! 뭐야ession 카톡 şifk 어서오옵 귀여워 요리요리 요리 요리 도착 도착 하이파이 남자 셋이 쏘아 이거 꽤나 실감 난데 귀신 귀신 어 이거 재밌겠다 재밌겠다 진짜 지린다 저거 난 한 번도 시도해본 적은 없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귀신의 집 뭐야? 아 이거 너무 무서워라 이거 이상한데 왔어 아 싫어 진짜 무서웠어 이거 기관총 무섭다 소리도 너무 현실감 있고 재밌겠다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는 제가 몰입해서 할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면 뭐야 재밌긴 한데 아직까지 조금 그 이 VR 기술이 아직은 조금 더 필요하다 뭐야 한쪽 줄 이기고 있네 우와 귀여워 어우 귀여워 이게 타격은 안 됐더라고 좋았어 야야 고 conteú마 야야 고 depths 음 오오오옷 사람이 누워있어 웃었던데 진짜 웃었으니까 웃었다가 으아악 왜왜왜왜 쳐다봐 갑자기 올라왔어 오 오 오우 씨... 왜 이렇게 조용해! 형들! 왜 이렇게 조용해! 형들! 되게 불안해! 잠만 잠깐만 왜 이렇게 조용해! 왜!? 왜! 왜그래! 아니 왜.. 너무 무서워! 아 진짜 애기들처럼 놀아 나는 움찔도 안 할 것 같은데 이게 360도라서 몰입감이 다 어 이거 또 못 좀 싸 원래 클라이막스인데 끝까지 해 또 웃으면 안 돼 아 끝까지 끝까지 말이지 끝까지 아 이거 본 거야 형들? 다 왔어 다 왔어 뿌31 뿌얔PC Holly 저리 가 뿌얔샛 깜짝